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혜자입니다 이제 저녁시간 맛있는 식사하는 시간이네요 보니까 저녁식사 하시고 저의 영상을 한번 시청해 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하고 천혜자에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속의 인물 참 잘생기셨네요 그러니까 금감원장이죠 젊은 분인데 이복현 금감원장 이 금감원장이 공매도 금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긴 했어요 했는데 공매도 금지를 당장 한다는 건 아니고 보니까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 했죠 고민을 해보겠다 조사해보겠다 그런 건가 하여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날 주식장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가지고 시장 쏠림, 시장 영향, 일반 론 등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고려를 할 거야 시장 쏠림, 시장 영향, 일반 론 등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해서 적절히 조치할 것이다 강조를 합니다 적절히 조치할 것이다 그래서 이 원장은 이날 보니까 서울 중교의 대한상공회의소예요 여기서 열린 기업의 사업재편 협력 강화를 위한 MOU 업무 협약인데 이거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요 만나가지고 원칙론, 시장 쏠림을 받기엔 마음가짐, 합리적, 논리적 점검이라는 세 가지 원칙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좋네 원칙, 시장 쏠림 막는 거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근데 내가 볼 때는 내용들은 좋은데 하지를 않으니까 문제지 시장의 그 원활한 가격 형성을 위해서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일반 론적인 원칙을 견지하되 증시가 크게 이탈하면 다른 시장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사용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증시가 크게 이탈했는데 이탈했는데 지금 뭔 소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탈하면야 하고 이탈을 했어요 코스피가 2200이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 작년만 해도 3600 간다고 개쌍 쇼를 하면서 2200에 갔는데 이게 이탈 안한 거 뭐하는 거야 도대체 정상 궤도야? 그러니까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금융당국자들 우리 아니 우리 아 참 우리 위원장 정신 좀 차려야 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당연히 지금 이탈했으니까 빨리 강하게 추진을 해야지 드라이브 거려야 돼요 공매도 일시정지라든지 금지를 해가지고 또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이 불법 공매도 치는 인간들 싸그리 뚜렷 잡아가지고 좀 처벌 좀 해야 돼요 공매도 해가지고 불법을 해서 돈은 잔뜩 벌고 나중에 벌금은 꼴랑 뭐 10억 아니 돈은 수천억 벌고 꼴랑 10억 내라고 하면 나 같아도 공매도 하겠다 나 같아도 불법 공매도 하겠어 아니 그냥 뿌리를 뽑아야지 뽑아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 공직을 자기가 못하면 밑에 이제는 찬문도 시켜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다그치든지 했는데 좀 답답합니다 답답해 하여튼 시장이 그 원활한 가격 형상을 위해서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일반적인 원칙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하여튼 시장에서 큰 쏠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쏠림이 금융시장 특성상 외적 환경 변화로 인해서 심리적인 그런 불안에 기인한 경우라면 어떤 조치든 예외를 두지 않고 모두 쓸 수 있다는 그런 원칙적 고려를 하고 있답니다 원칙 고려 당연히 지금 상당히 불안하고 심리적으로도 안 좋아 안 좋은데 왜 자꾸 이렇게 아 그러니까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들 펀더멘탈에 비해서 지표가 크게 이탈하는 등 상식적인 산에서 공감대가 있을 상황이면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상식적인 산에서 공감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또 이 친구가 모건 스탠리 키피티인 인터내셔널 MSCI죠 이거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위한 여러 노력이 있어서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다 제가 볼 때는 MSCI든 뭐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법적인 공매도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MSCI 당장 가입한다고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장난질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원활한 시장 작동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개념은 강하게 갖고 있다 그러니까 맨날 그러면 이게 법 다른 사람들은 맨날 일반론적인 거 찾는 거야 원론적인 얘기만 떠들어 대고 있으니 실무적인 게 없어 실무적인 감각과 그런 액션을 취하는데 현 상태를 철저히 분석을 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런 건 없어 그냥 뜬구름 잡는 그냥 말장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안타까워요 제가 보면은 우리 금융당국 공무원들 하여튼 공매도 조치를 통해서 외환시장 등 다른 시장에 그 미친 영향이 있을지 뭐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계 국채지수 편입 관련 워치 리스트에 올라간 것처럼 특정 조치를 취하면 영향이 있는지를 봐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증권 제재와 관련해서는 제재 절차와 검사 이후 오래 끌었지만 최대한 빨리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금융위에 넘겼다 금융위에 넘겼다 최대한 신속히 하려 했고 나름대로 원칙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내 볼 때는 이게 금감원장도 금감이 뭐야 금융 쪽에 뛰어난 그런 인물들이 해야 하는데 어디 맨날 검사나 판사 법 쪽에 있는 인간들이 와가지고 자꾸 하니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야 전문성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야 보면은 당이 법을 한상 법을 하는 거고 금융 쪽은 금융에 관련된 전문가가 수장이 되는 거고 행정이면 행정에 관련된 전문가였는데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놈도 데려 놔놓고 일을 시키니 뭐가 있겠어요 전문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개판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뭐든 제대로 안 돼 연속성도 없고 참 답답해요 분야를 보면은 특히 공직자들 타보면은 너무 낙하산이 많아 낙하산 언제까지 낙하산만 세울지 모르겠어 이제는 그 자리에서 그 업무 분야에서 잔뼈가 굽은 사람들을 딱 선발을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그 보직에 그 자리에 앉혀가지고 이끌게 해줘야죠 그래야지 뭔가 전문성도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맨날 보면은 그냥 엉망입니다 엉망 엉망진창인거지 안타까운 거에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누가 누가 투자를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에요 차라리 한국 주식 절대로 여러분들 투자하지 마세요 삼성전자 이외에는 될 수 있으면 하지마 차라리 미국 주식 투자입니다 미국 주식 그나마 그래도 미국 주식이 낫습니다 그 중에 또 좋은 기업들 뭐 찾아 봐야겠죠 공부하면서 이왕이면 한국보다는 미국 주식을 보는 게 좋고 그나마 삼성전자는 잘 버티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국매 세력이 너무 많아요 국매 세력이 많고 이 국매 세력들만 제대로 털어낸다면은 이 어려운 시기를 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고 나중에 또 시기가 지나면은 좀 더 또 나아지겠죠 그때 되면 또 국매도 다시 또 제기하겠죠 근데 그런 게 필요한 거 같아요 약간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 탄력적으로 무작정 뭐 금지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들도 보호하고 시장도 안정화 시키고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좀 필요한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